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역정규화 또는 반정규화, 영어로는 denormalization 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정규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규화를 통해서 만든 이상적인 표를 성능이나 또는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작하는 것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역정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규화라는 것은 정의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쓰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읽기의 성능을 희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화를 하게 되면 표들이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러면 그 표들을 다시 사용할 때는 조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조인은 굉장히 비싼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의 성능이 희생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다 보면 읽기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 그때의 정규화로 인해서 성능이 느려지는 케이스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역정규화, 즉 표의 구조를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일단은 정규화를 한 다음에 역정규화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예 정규화를 하지 않은 표가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정규화는 성능을 떨어뜨린다라는 너무 단순한 일반화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할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문서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위에 있는 주소 있죠? 저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 문서를 볼 수 있고 이걸 복사해서 여러분도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오리진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들이에요. also, topic, topic-relation-tag, tag, topic-type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실험용 데이터라고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거를 마우스로 올려놔 보시면 이 표를 만들기 위한 SQL 문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안타깝게도 MySQL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DB에서는 좀 내용을 수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진 테이블들을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에 따라서 이렇게도 역정규해 보이고 저렇게도 역정규화해 볼 겁니다. 우리가 역정규화를 진행하는 대상은 첫 번째, 하나의 표 안에서 컬럼을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표를 여러 개의 표로 쪼개는 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관계성을 조작해서 일종의 지름길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관계의 역정규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규화는 굉장히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마치 공정을 거쳐가듯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규화인데요. 역정규화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상황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이 역정규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밀하고 엄격한 어떤 공정이 아니라 이러한 기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일종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무슨 법칙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역정규화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봅시다.